안녕하세요 여러분! 루빈이에요! 오늘은 말이죠! 제가 다시 한번 냉장고를 부탁하러 찾아왔습니다!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도 모셨는데요!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공갈님입니다! 안녕하세요 공갈님! 여기 있어요 공갈은! 아유 못 보던 사이에 코가 더 길쭉해지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! 마인크로뷰트 프로게이머! 공갈입니다! 섹션 다리! 든든한 다리! 섹션 바디! 근육 빡빡한 어깨! 오뚝한 곧날! 깔싸만 수영! 자 그럼 오늘은 말이죠! 특별한 게스트에 맞춰서 특별한 재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! 공갈님! 네! 네! 에코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! 네! 과연 오늘의 재료에 세일 수 있을지! 자 그럼 룰렛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? 아 저는 진짜 제코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왜 제코가 3개나 있는 거죠?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! 아 제발 가자! 나이스! 안녕! 뭐야? 공갈림 코 걸렸어요! 공갈림 코! 아! 아 이거 시내 타고! 아 이거 뭐 본인 코 떼셔야겠네! 어 네 일단은 뭐 한번 돌려보세요! 아 2분에도 공갈림 코 걸리면 대박인데 이거 봐! 공룡 나와라! 돈다! 돈다 돈다! 공룡! 문어 문어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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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또... 쉽지 이거는... 문어 쉬워요? 아니 잠깐만 문어가 잠깐만요? 아... 안 쉽네... 아 망했어! 뭐야 이게!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돈벌러 갑시다! 오케이 렛츠고! 이거 이거! 아이템... 아이 아이 왜 때려 왜 때려! 야 왜 조개가 안 들어오냐 이거! 왜 조개가 안 들어오... 안 넘겨! 좀 좀 기다려야 돼요! 먹어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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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남이 잡은거 스틸하기 있기 없기! 저기요! 바로 살 수 있어! 아 안돼! 어 뭐야! 낚시는 왜 하고 있어요? 낚시 복장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아니 낚이... 누가 봐도 물속에 들어가서 잡을 복장인데 무슨 소리에요? 에이! 뭔 소리에요!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이런거 하나 다 해줘야 된다고요 장만 오케이? 어 뭐야 누가... 누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상한 사람... 아이 그렇게 하세요! 저는 문어나 잡으러 갈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아야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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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겁나 쎄 아 잠깐만 아아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?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쎄? 구갈림... 네? 도와주세요... 도와달라구요? 도와주세요... 아이 그 재료... 어 잠깐만!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 그거? 이거 어떻다 내가 도와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라 공갈! 이거 하나 못잡아가지고 되겄습니까? 어 뭐야 이거... 이거 왜 다 주냐? 오 개득인데? 프로게이머의 실력 한번 봅시다 된벼! 저기요... 잠만... 잠만... 아 뭐하는... 뭐하는거에요? 아 빨리 가세요 아 냉장고에 뭐 두고 와가지고 아 냉장고에 뭐 두고... 아... 금방 오세요! 갑니다! 다시 휴간다! 오케이 오케이! 가라! 프로게이머의 실력을 보여주세요! 뒤져! 오... 우와... 잠만 잠만... 냉장고에 두고 왔다 저기요... 저기요... 아 맞다... 저 이거 잡아야되요... 이거... 아... 그래요... 아이 잠깐만... 저 문어가 땅으로... 뭐야... 저기요... 왜? 아 왜 왜 혼자... 아이 잠깐만... 얘놈 왜 나 때려... 아... 아... 문어 뭐야... 어 문어 잡았어? 네... 야... 프로게이머 맞네... 어... 문어 잡아가지고... 저한테... 이게 있거든요? 어... 어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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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... 아... 감사합니다... 대신 잡아주시기까지... 감사합니다... 어디가요... 저기... 아... 으아아...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... 안돼... 다 죽여... 다 내꺼야... 제껏 남겨줘야죠... 아... 아... 남아있구나... 다 내꺼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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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.. 양심적으로 손은 남겨주셨네... 음... 진짜... 나는 왜 소를... 소를 못 때리지? 어? 어? 저기요... 아니... 나도 속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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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왜 안 때려지는 거야... 얘네... 뭐야... 어? 어... 때려진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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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셨죠? 아... 어떻게 갔지?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! 아... 근데 궁괄님 요리하기에 앞서서... 생각보다 꽤나 청결하시네요... 요리하려고 머리까지 밀고 오시고 오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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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뭐 항상 청결하죠... 아... 아유... 그래요 그래요... 아유... 요리 바로 시작하죠! 어... 어...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요? 딸아... 으흠흠... 이 모드 처음 아니셨어요? 예? 예... 하하하하... 그건 뭐라... 아유... 뭔 소리예요... 이거 저 다 만들 줄 알거든요?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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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몰라 또 사실인거에... 저는요... 이거 딸기잼 만들 거예요... 아 딸기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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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시피 공개 감사합니다... 아... 근데 궁괄님은 그거 만드실 줄 아세요? 그거 뭐냐... 반죽... 후... 저기요... 나 반죽 만드는 거 안 알려준 거 같은데... 하하하하... 아하... 이거 사람 너무 무시하시네... 오... 반죽 만드는 방법 알아요? 모드를... 제가 한... 4, 5년을 했어요... 아... 뭐... 그거 정도는 뭐... 식은 죽 먹기로...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? 저기요... 이거 가지고... 싶으세요? 제 거? 아유... 아니... 그러면은... 저한테 반죽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... 하하하하... 아니... 안다며... 아... 아... 아는데... 기능이 안 나네요... 갑자기... 모드를... 제가 한... 4, 5년을 했어요... 아... 아... 이거 이거... 시청자분들 보면 또 뭐... 그래요...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... 아이... 아주... 뒤끼야 이거... 오오... 잠깐만요... 오케이... 아니... 그러면서 쓰레기는 왜... 아니... 이거... 이거... 원하던 거 아니였어요? 아... 원하는 거... 맞... 긴 한데... 원하는 거 말고도 뭐... 여러 가지 들어왔네요... 아유... 뭐야 이거... 하하하하... 그... 로비님... 네? 고개 중에... 아... 어느 부위가 제일 부드러울까요? 역시... 등심이 아니겠습니까? 아니죠... 어? 그럼... 틀렸어요? 어디죠? 인육입니다... 인육... 뭔 소리예요! 어... 그... 검증된 부분 아닙니까? 뭐... 먹어보진 않았지만... 그... 제가 듣기로는... 뭐... 인육이 뭐... 살 중에서 제일 부드럽다... 그런 소리가... 제가...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? 근데 오늘... 재료... 뭐예요? 이게 코죠? 네... 코도... 인육이잖아요... 으아~~ 오늘... 최상의 맛... 보실 수 있을겁니다. 으아~~ 오 야! 잠깐만... 고기 탔어... 어떻게 이거! 뭐... 공갈님... 네? 제가... 고기 되게 기가 막히게 구웠거든요... 잠깐 바꿔시죠? 저는 굽는 거 싫어해요... 저는 레어... 레어로만 먹어요... 아아 네 어우 거기 익는다 어? 익고 있어요? 오 예 그거 근데 이거 진짜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보는 거 되게 재미없다 하하하하 언제 익죠? 아 아니요 계속 보고 있으면 이길 거예요 이건 누겼네 오! 호호! 아 이건 누겼네 아우 됐네 아우 어디 보자 내 방어 어디였어? 으아아악 아이 뭐야 누가 먹었어 아 아까 여기 딱 떨어져 있는 개가 먹었나? 저 뭐야 근데 공갈림은 원한대신이에요 그 요즘에 샌드위치에 딸기잼 넣어 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 아시죠? 요즘에 팁이 나왔는데 이름 뭐였더라 안성맞춤이었나? 뭐 샌드위치가 있대요 ㅋㅋㅋㅋㅋ 이것도. 이것도 넣자. 저기요! 아까 처음에는 먹을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못 먹잖아요! 저기요! 너무 건강하면요! 안돼요! 너무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은 계속 챙겨 먹어야 돼요. 아 이거 건강을 넘어서 죽을 건데 이거는 네? 이거 먹으면 죽어요! 아 그래서 내가 좀 빼드릴게. 아 오케이x3 좀 빼주세요. 근데 뺏는 건 모르겠다 이거. 아니.. 아니지.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대단히 해견망측한 음식들이 만들어졌는데요! 그러면은 누가 먼저 먹어볼까요?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? 아이 그.. 먹어보세요! 아 좋습니다. 야 이거 너무 두려운데 이거? 하하하하 아이 그래 일단.. 아유.. 이거 뭐야! 들고 있는데 나보다 크잖아! 아유.. 이렇게 해서 키밍앙우즈를 해버리다니.. 아이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입안에 다 들어갈려나 모르겠네.. 아.. 아유.. 아유.. 뭐야 국갈님이 됐어요! 이거 뭐야 이거! 아유 정말.. 아 이거 코좀 떼 주세요. 아 빨리 떼주세요. 아이고 못돼요 이거는 평생 못댑니다 로비님 다음 영상에도 코 붙이고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뭔데 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아 죽여주세요 빨리 아 칼이 없네 아 죽여주시려고요 아 농담으로 한 마리 진짜 죽이려고 아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좋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이거 그게 맛있다고요 네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토토를 완전 날아갈 것 같은 이런 그만 깨끌맛이에요 고갈림 어디 가요 돌아와요 나갔어 오오오 으 토 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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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